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검찰 김여사 무혐의 법률과 양심 따른 결론, 최적군 치밀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이번엔 참모 출신 서울이소리의 4번 당한 용산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7.23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 서울이소리 소속 이명수 씨와 통화하면서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녹음이 지난달 30일 밤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이소리에서 활동하는 이명수 씨는 지난 대선 기간 48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와 7시 가녀 통화하고 그 녹음 파일을 mbc에 제보한 사람이다. 이 씨는 또 2022년 9월 최재형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하며 몰카로 촬영했을 때 디올백을 직접 구입해 최 씨에게 전달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김대남 전 행정관의 5시간 녹취도 이 씨가 김 전 행정관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그렇게 당해놓고도 대통령실 행정관이 어떻게 이 씨를 다시 상대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른바 김대남 5시간 녹취는 서울이소리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공개했다.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동안 총 5시간가량 이 씨와 통화한 내용이라고 한다. 서울이소리는 먼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김 전 행정관 주장을 공개했다. 이어 30일 두 번째로 공개된 녹취에서 김 전 행정관은 이 씨에게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초 통화로 알려진 이 녹취에서 김 전 행정관은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자기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씨에게 한 대표의 자녀 문제를 다뤄보라고도 했다. 지난 8월 SGI 서울보증 상금감사로 임명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그 자리에 간 것에 대해 내가 선택했다고 했다. 서울이소리는 통화 이틀 뒤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씨는 1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전 행정관이 한 대표 관련 의혹을 달라고 해서 USB에 담아서 직접 만나서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행정관을 겨냥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며 국민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 측은 당대표 경선 때 대통령실 차원에서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강원 강릉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건설업계에 종사하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조직 파티에 합류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대선 캠프 정무실장으로 활동할 때 윤 후보 팬클럽 관계자로부터 팬클럽 관리할 사람으로 추천받은 이가 김대남 씨라며 당시 정무실장인 내 소관이 아니어서 조직을 담당한 강승규 의원에게 연결시켜준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김 전 행정관은 강승규 당시 시민사회수석 밑에서 일하다가 총선 도전을 위해 작년 말 대통령실을 나왔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 상금감사로 가는 과정도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과 동양인 국민의힘 중진 의원 등의 추천으로 이뤄진 인사라는 것이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날조되어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시민사회수석실의 우파 유튜버 관리 문제 등을 취재하려는 이 씨와 접촉하게 됐고 같은 강원 영동 지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 대선 때부터 김 여사를 스토킹하다시피 해 대통령실 입장에서 요주의 인물이었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에는 김 여사가 심야의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주변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해 공개하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여사 악마와의 총력전을 펼치는 세력에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의 기강과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